응, 할머니는 이거 바나나가 더 좋아. 이베야, 우리 한국 사람은 저 기린처럼 항상 평화를 기다리며 살았단다. 아휴, 저런, 아휴, 가엾소라. 저 약한 놈이 만날 뜯어먹기가 마련이야. 할머니, 저 빨리 도망... 그래, 빨리 빨리 도망 도망. 그저 빨리빨리 뛰면 살아남지, 그래. 아휴, 이리와. 아휴, 이리와. 아이, 아휴, 아휴, 가야. 어휴, 보다. 아휴, 장 욕심하긴 하지만... 뭘 해야 하지? 내 차라리에서 수주가가 왔다. 아휴. 아휴? 그 차라리에서 수주가 왔다. 그 차라리에서 Мар이입에 왔다. 정신이, 미션이 있습니다. 지우는 잘못된 것입니다. 럴고, 이를 위한 것입니다. 럴고! 럴고! 무슨 일이라고 하는지? 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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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행복한 날 아빠, 이것은 Noel Noel, 이것은 내 아빠